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의 취업정보입니다. 하나호텔은 리조트 주식회사에서 주방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8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신우FS에서 사업체 구내식당 급식조리사를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8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우수정기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조립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8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울산시 울주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울산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짱죽에서 식품분야 단순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8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남 나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전남지사입니다. 해인 물류시스템 주식회사에서 식품분야 단순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8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환경개발 주식회사에서 건물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8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충남 부여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 에버랜드 리조트에서 에버랜드 서비스 보조업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8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콘센트릭스 서비스코리아 유한회사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9월 2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구로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풍랍중학교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9월 1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쿠팡 주식회사에서 환경청소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9월 1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6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